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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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스위스 물가는 뷰값인 것 같아, 뷰값. 어. 뷰텍스. 어. 둘이의 첫 비저트. 이 스위스 국기가 있어요. 뭐 예뻐. 간장. 동네 산책 중. 동네 산책 중. 너무 예뻐. 아이고 시원해라. 아이고 또 엎드렸어. 아이고 시원해라. 태프 지리져놨어? 이게 깨끗한 물이겠지? 아, 물건 끼리해.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발자국 봐 너무 귀여워. 가자 가자.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아 여기 대박이다. 왜 안 담겨. 이 예쁜이. 아 멋있다. 여기로 한번 가볼까. 여기로 한번 가볼까? 이게 진짜 일리 없어. 거짓말 같아. 바이바이. 아이고 이쁘다. 가자. 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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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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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나 안 기다려줄거거든 페퍼 가자 페퍼 빨리와 기다려주세요 5초만요 빨리와주세요 아니 너무 귀여운데 그럼 어떡해요 꼭 저렇게 풀러가네 좋죠 좋으시죠 자 뒤를 보면 기절 기절 거짓말 근데 오르막이 90도에요 페퍼야 제발 소똥만 아니길 페퍼 멋있다는 말을 하면 또 멋있는게 나타나고 정말 지겹군요 왜 자꾸 카메라를 끄고 싶은데 자꾸 멋있냐고 난 진짜 미치겠네 아니 저걸 보라고 못찍을 수 없잖아 아 진짜 뭐야 여기 아 너무 이뻐 미쳤어 근데 오르막길이 진짜 죽을 것 같거든요 페퍼야 소가 바로 옆에 있거든요 지금 다행히 얘들아 어디가 기다려 하하하 앉아 무서워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야 페퍼 너만 보고 있어 아 무서워 가자 페퍼 어 가자 가자 이리와 이리와 무서워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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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트로피 바이크 못 타서 그 길을 걸어서 올라와봤습니다 어 얘 이거 똥 아니지 아 너무 좋거든요 왜 소똥에 비볐어? 이리와 흐어 나 어떡해 못 비비게 해 빨리 못 비비게 해 빨리 못 비비게 해 만지고 하니 그만 야 이리와 이리와 아우 어떡해 빨리 못하게 해 하니 어떻게 못하게 해 아우 아우 페퍼 페퍼 야 페퍼 넌 안 돼 나와 넌 나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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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아아 너 진짜 와 소똥 소똥 칠했어 오지마 나한테 오지마 야 이리와 이리와 제발 앉아 엎드려 기다려 너 여기 살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게 페퍼와 소의 최대 거리에요 하니 이제 적응했어 그니까 시간이 필요하다 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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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 너무 커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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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러 가는 중 맛있는 거 검색 중 한 끼라도 한식은 맛있게 먹게만 하죠 저기 풀어놨다가 이렇게 들어가요 어깨가 더 맛있게 먹어요 아까보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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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디, 페퍼, 하이, 사랑해. 정말 신기한 광경이에요. 이러고 있는 게 버스 안에서. 이곳은 8만 원짜리 티켓. 기차별 때 사탕 두 개. 사탕 두 개? 사탕 두 개 줬습니다. 맨 리엔을 갈 겁니다. 팔 준비하세요. 이게 약간 신식이래. 곰돌아가. 아, 되게 무섭겠네. 가세요! 가세요! 한 번 더 가자! 옳지! 와, 여기 너무 멋있는데? 와, 뷰가 좋구나. 여기는 고고. 위험지역. 페퍼 들어갈 수 있는 지역. 우리 살면서 이렇게 등장 많이 한 적 있었나?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 지금까지도 없었지. 해빠! 고고. 멀리 vs. 멀리 vs. 멀리 vs. 멀리 vs. 멀리det. 멀리 vs. 멀리 vs. 멀리 vs. 멀리. 멀리 vs. 멀리 às이. 고고. 우 seeing ли, 어떻게 이렇게 귀여워. 또 환상적이네. 여기. 가자, 뷰가. 아니 가자. 아, 가자. 또 저 위로 올라가야 돼. 말도 안 되는 풍경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또 1초에 한 번씩 멋있어요? 저 웅덩이 멋있고 일단 저 나무 멋있고 저 뒤에 마을 멋있고 설산 멋있고 그리고 아기들 멋있고 멋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가 약간 한국인들이 잘 찾지 않는 코스라고 하는데 여기가 숨은 약간 멋있는 트레킹길이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가는 융프라워를 만들어야죠, 여기서는. 그 제일 높은 꼭대기. 근데 여기 한 주차가 너무 좋거든요. 사람도 진짜 거의 없고. 이거 한 1시간 반 걸어가겠고 위에서 산항열처 타고 내려올 거예요. 1시간 반은 뭐 껌이다 이제. 응. 그 피르스트보다 평지라서 좋아. 길이 약간 평지야. 아 그래 거기 경사 진짜. 경사가 좀 심했어 보기는. 위에 봐도 멋있고 가다가 또 앞에 봐도 멋있고. 아니 근데 우리 산항열차. 얼마인지 알아? 또 10만 원 아니지? 몰라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 생각엔 10만 원 하지 않을까? 한 사람 나? 어. 진짜 뭐 이거 잠깐 태워주는데 돈이. 여기가 진짜 잠깐만. 너무 비싸긴 해. 뷰텍스. 어 뷰텍스예요 이건 진짜 다. 여러분. 여기가 좋은 이유는요. 정말 평지가 계속 된답니다. 길어가세요. 아니 계속 계속 멋있으면 어떡하지? 귀여워. 인형 물고 있어 쟤는. 아 쟤 스카프 하니까 이쁘다. 우리 애들도 사줄까. 그니까. 나도 스카프 사주고 싶었는데. 빨간색 할 수 없는데 왜. 이상한. 내 고모 목도리 같은 것 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안. 왜 안 가세요. 안 따라가게. 안 따라가게. 간다. 아 귀여워.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저긴가? 저기가 도착하는 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길을 따라서. 그냥 길 알고 가라. 나 안 안 안. 그냥 꼭 여기로 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페퍼 너무 재밌어. 지금. 페퍼 나와. 페퍼 나와. 페퍼 나와. 올라와. 엎드리지만 않으면 돼. 아니야 올라가세요. 다 와 가나? 어디까지 가야 돼? 빨리 앉아. 이거 뭔말일까? 뭔말인지 하루나 맛있어. 짜잔. 여자아이 그러니. 네. 자기였어. 헤헿. 힘듬니깐. 우리. 맛있잘. 할래. 우리. 여성. 메뉴. 괜찮아요. 아. 불안하면 어떡해. 있어요. 아니. 말씀해주세요 여기 도둑 없어서 너무 좋아 프랑스가 하면 다시 쬐염해야 되겠지 이 풀 헤이해진 정신이 여기에 도둑들이 할 거 같은 사람이 1도 없어 솔직히 도둑들아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면 그냥 움직이게 해줘야잖아 우리 최대한 한국에 마신 거 잘 시킨다 진짜 조금이라도 익숙하네 굴리비슨 밥을 먹고 이제 내려가요 저기서 기차를 타고 내려갑니다 앞종아리 또 당기기 시작했어요 산악기차 타러 가는 중 이건 호수인가 무슨 호수는 아닌 것 같지 저수지인가 와 산악열차는 처음이다 열차가 예뻐 응 태포가 안 보이지? 태포가 안 보이지? 태포가 있어 나이스가 안 보이지 다시 가겠습니다 태포가 안 보이지 마트 존에는 항상 강아지가 묶여있구요 또둑 엄마가 기다리니? 주인이? 주인을 기다리는 개들 주인이 먼저 오셨구만 야, 개밥 이렇게 산다고 1만원 얼마 나왔어. 거의 7만원. 지금 오늘이라 내일 아침 것까지만. 버스 기다려요. 우리 집 가게에요. 피곤해, 페퍼. 나 자꾸 눈물렸어. 집에 가서 자. 집에 가서 자요. 우리 숙소 어딘지 아세요? 저기에 저 오르막. 저 엄청나 오르막 올라가야 되거든요. 아, 내일 고관절 또 터지겠네. 집에서 뭐 놓고 나면 못 돌아가거든요. 우리 오늘 돌아갔잖아. 수 시간 놓쳐서. 그러니까. 소스인 줄 알고 뜯었는데 물티슈였어. 물이 오늘 화려하다. 엎드려. 그만. 마지막 만찬. 마지막 폭식. 저 위에 라마가 있어. 정확히esis정. 그렇지. 과자 확인할 수 있다고요. 한글자막 by 한효정